제일 재밌었던 게 김정은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국제정세 지정합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작가님께서 되게 내면을 봐가지고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한 측면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 중에 개인의 간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철학적으로 본 개인성의 탐구거든요 그 책을 쓴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자꾸 한 개인으로서 저 사람은 어떨까 자꾸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김정은이 저도 그 생각을 못해본 거예요 김정은은 굉장히 불행할 거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할 거에요 그러면서 궁예를 딱 갖다 대는데 이게 확 뭔가 받았더라고요 즉 궁예가 최후를 막기 얼마 전에 궁예와 지금 김정은이 개인적으로도 하는 생각도 개인적인 처지도 내리고 있는 결정점도 답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어떤 면에 조금 설명해 주실지 일단 건강부터 얘기를 하면 북한은 워낙 강력한 1인 독재체제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숙청과 잔혹한 탄압을 해왔죠 그 결과 누구도 최고 지도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체제 안정성이나 마찬가지에요 최고 지도자가 아프면 체제가 흔들려요 궁예 똑같아요 궁예가 나중에 미치잖아요 사람이 궁예가 개인적인 종교적인 카리스마로 부하들과 백성들을 나쁜 말로는 억눌러왔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는 이끌어왔잖아요 궁예가 군주 시절에 그런데 그랬던 궁예가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미쳐돌아가는 거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에요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위험하면 그냥 국가가 위험한 거예요 체제가 위험한 거예요 얘 건강관리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정은의 건강을 지금 가장 바라는 사람이라니까요 김정은 죽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야가 합의되어 있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정권이 북한 땅에서 중국군과 어떻게 교전할지 그 시나리오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인가 그럴까요? 모르죠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부터 김정은 10년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된다 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사실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의지와 강한 의지와 높은 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관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님께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통일문화 이런 쪽은 없을까요? 준비가 안 되지만 준비를 할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님 동상을 철거하는 와중에도 치열하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중의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만약에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하지 않을 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 거면 김정은은 건강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재고갈 장성택 처형했죠? 고무부 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장성택 라인을 다 숙청했어요 최소 500명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최대 2000명의 관료를 날렸다 그래요 그 2000명은 북한에서 경제 관련 가장 유능한 순서대로 1번부터 2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2000명의 라인도 다 날렸어요 7만 명이 날아갔대요 가족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거죠 문제는 그들이 가장 엘리트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경제 엘리트의 공백이 북한의 명치를 내린 거예요 장성택 처형 이후에 그럼 왜 그렇게 처형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날릴 수밖에 없겠어요? 북한은 처벌이 너무나 잔혹한 나라다 보니까 수십 년간 이렇게 와왔잖아요 그러면 이 숙청에도 숙청의 잔인함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수위를 낮추면 사람들이 더 저항할 가능성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통치는 신사적으로 인권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번 그게 넘으면 계속 가야 되니까 잔인함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 나라는 장기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영상 좀 봤다고 케이팝 같은 거 봤다고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 그 얘기도 이따 하겠지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숙청을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도망가 자 숙청 엘리트들이 도망가고 죽어요 그럼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최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에 있던 사람보다 일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잘했으면 원래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또 날려요 한 번 날릴 때마다 수백, 수천 명씩 연자재로 가족까지 다 날아갑니다 일은 점점 못해요 숙청은 점점 하게 돼요 김정은은 점점 일을 혼자 합니다 새벽 5시까지 매일 안 자고 안 쉬고 일하는 게 사실이에요 김정은은 새벽 5시까지 근데 성과는 나오지 않아요 체제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계속 숙청해요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럴수록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점점 더 무능해져요 행복하겠어요? 전 절망 속에서 산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일 경로하잖아요 매일 질책하잖아요 매일 분노하잖아요 최고조놈이 경로할 때마다 수십 명씩 날아가요 정부는 점점 더 무능해져요 궁예랑 똑같죠 궁예도 나중에 궁예가 무서우니까 일을 한운동만운동 하잖아요 장군들이 누가 나서요 누가 충성심이 생겨요 자기 목숨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궁예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법 얘기해야죠 궁예 관심법이 유명하잖아요 김정은 처벌의 이유 처벌하는 방식이 다 관심법이에요 김정은 숙청 방식이 건방지다잖아요 건방지게 내가 얘기했는데 졸아? 그런데 그 졸던 사람이 혁명 1세대예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랑 동기동창이야 그 사람을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포를 쏴서 죽였잖아요 고사포가 뭡니까 적의 비행체 헬리콥터나 적의 전투기 같은 거를 쏴서 맞는 대공포를 북한에서 고사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워서 총사를 고사포로 총사시켰는데 발목만 남기고 다 사라진 거죠 다 빨간색 피 수진기가 된 거예요 궁예랑 똑같죠 궁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다 마구니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들었다는 거예요 김정은도 똑같아 충성심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철태로 머리를 터뜨려 죽였잖아요 궁예는 잔혹함도 비슷해요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 고무부 장성택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굉장히 그 서랑설레가 많았는데 마이크 폼페이오가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이랑 사담을 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말이 맞아요 직접 대안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가지를 잘라서 계단에 목 없는 시체를 계단을 이렇게 눕혀놓고 가슴 파괴에 그 목을 올라왔대요 전시를 한 거죠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북한 간부들 보라고 자기 고무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궁예도 자기 가족을 잔인하게 죽였죠 자기 황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자기 황후를 철태를 곰봉을 뜨겁게 뻘겋게 달궈서 딜도가 들어가는 곳에 그걸 넣었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몸속 장기를 지져서 익혀서 죽였죠 궁예가 이 잔혹함도 궁예를 닮아가는 거예요 관심법이잖아요 그리고 관심법으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관심법이에요 옛날에는 한류 드라마 보다가 중고등학생이 걸렸어요 걸리면 옛날부터도 처벌이 엄청 잔혹했을 것 같지만 드라마보다 걸린 게 처벌이 그렇게 잔혹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행 청소년 할 때 비행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뭐 했냐면 무기정확을 받아요 그리고 무슨 혁명화 교육 이런 거 이런 데 갑니다 가서 사상 개조도 좀 받고 강제 노동도 좀 하고 얼차로도 좀 받고 그러다 오는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그런 거 하다가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1년 꿇는다 그러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게 가혹한 거지만 지금은 한류 드라마 본 중학생들을 몇십 명을 적발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한류 드라마를 보다니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관심법이에요 쟤네는 죽여도 되는 애들인지 아닌지를 관심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궁예가 미쳐가잖아요 정은이도 지금 뭘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체제가 붕괴되고 있으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예 하면 또 메시아잖아요 미륵이지 않습니까 미륵이나 궁예는 현세에 강림한 미륵이 되고자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믿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근데 애초에 미륵이 되고자 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궁예는 처음에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랑민들 전란의 위험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던 피난민들이 궁예의 아래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궁예가 사람들한테 잘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궁예가 독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사람이 됐죠 주객이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사이비가 된 거예요 김정은도 이 길을 가고 있죠 이미 갔죠 자기가 최고 존엄이 된 건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자기만 찬양받고 자기가 민족의 태양이 되려고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가 지금 뜻대로 안 돼서 지금 조금 헤매고 있잖아요 이게 사이비지 뭡니까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잘 만나서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사이비 미륵신앙 이것도 궁회랑 지금 똑같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배층의 이탈도 그래서 궁회와 비슷하죠 궁회도 지배층 자기를 제외한 지배층들이 자기를 버리고 왕권을 옹립해서 자기가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고위관료들이 탈북하고 있잖아요 고위관료들이 보기에도 아 아닌 거예요 그 체제 고위관료 탈북은 김정은에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관료는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 체제의 피해자들이 탈북을 했어요 지금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탈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발적인 고립화 북한이 지금 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이제 괴례라고 안 불러요 더 나빠졌어요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줘요 더 나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이다 이제는 외국이자 적국이지 통일해야 될 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평통 조선평화통일 그 폐지했죠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이런 매체들 폐지하고요 지금까지 남한에 있어서 남한이 적화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될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휴전선에 뭡니까 휴전선에 지금 장벽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에도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북한을 완전한 고립국가로 만들고 있어요 지뢰설치하고 네 지뢰설치하고요 지뢰설치하고요 궁예랑 소름이 끼치도록 똑같아요 지금 김정은이 국가 정체성을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고 있는 것처럼 궁예도 나라 이름 맘대로 바꿨잖아요 고려 다음에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왕건이 쫓아내고 다시 고려로 돌려놨죠 이름을 그리고 태봉 시절에 도읍을 철원으로 수도를 천도를 했단 말이에요 철원이 물류와 유통이 잘 안되는 이상하게 고립된다 철원 평야가 있긴 하지만 그 철원의 행정력을 뒷받침하고 나면 딱 끝이에요 철원이 우리나라에서만 평야지 그게 미국 가면 텃밭이에요 어떤 그 수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평야가 아닌데도 철원에 가가지고 인구의 팽창과 유입이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 근처에 살거나 수도 안에서 살아야 그 떡고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전란의 시대였잖아요 백성들이 철원에 모여드니까 쫓아내있어요 지금의 평양처럼 똑같네 몇백 명 주민수를 유지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평양처럼 그래서 어떻게 사이비적으로 보면 지금 정은이가 하는 거는 궁예랑도 똑같고 그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 경기 북부에 있죠 허경영의 하늘궁 하늘궁 그 대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정말 그 세계 안에서 그 다친 철원이라고 하는 지상 라건을 만들어서 궁예는 정말 천년만년 대를 이어서 미륵으로 추앙받으려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정은도 마지막 남은 탈출군은 북한을 고립국가로 만들어서 여기서 천년만년 대를 이어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우리 가족이 살겠다라는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더 절망하고 더 저항감이 생기고 있죠 북한 사람들의 소원이 전쟁나는 거예요 남한에 대해서 이길 생각은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적지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되나 어떤 뭐라도 된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뭐 어떤 변화로 생겨야지 그런데 김정은이 남조선을 남조선 괴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북한 사람들은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에 무슨 희망과 꿈이 더 있냐 이것도 어쨌든 자 이런 것도 김정은에게 궁예와 완전 똑같아요 김정은 궁예 평행이론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좀 신박하죠 그래서 걱정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북한 무너질까 봐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때 무너질까 봐 그런데 그럼 정은이가 무능한 미친놈이기만 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김정은은 딜레마가 있긴 있었어요 김정은의 딜레마 그럼요 장성택 처형은 여러분 너무 어린 나이에 집권해서 권력의 무게추가 고무부에게 쏠려 있으니 자기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범이지만 장성택이 그때의 위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있었다면 정권이 김씨에서 장씨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절대 막아야 되죠 그런데 처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씨 왕조는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어요 장성택이 살아있었다면 체제를 장성택이 유지시켜줬을 텐데 이런 딜레마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MZ세대 체제에 대한 충성심 없잖아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애들이 한류에 비춰있죠 강력한 처벌로 공포통치를 해서 다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력한 공포통치를 통해서 다 잡을수록 장마당 세대는 마음속으로 충성심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죠 네 그럴수록 충성심이 줄어들고 그럴수록 강압적이 되고 그럴수록 줄어들고 그럴수록 강압적이 돼요 아 아프네 이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죠 어떤 파국인지 우린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김정은은 안 할 수도 없죠 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딜레마에 이 외통수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본인이 외통수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보가 아닌데 알죠 알면서도 계속 외통을 두는 거예요 할 수가 다른 게 없구나 네 새벽 5시까지 혼자 잠 못 자가면서 저는 김정은 진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 너무 불쌍하네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되게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 고위관료들에게 탈북이 어렵지 탈북해서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후삼국 시대와 비슷해요 아 후삼국 시대는 그 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귀부라고 해서 안 된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잖아요 그조차 궁야라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외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하고 영사관에 지하 감옥을 만들었대요 거기서 일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인사발력이 나거나 이제 그럴 때 그 중간에 틈내서 이제 탈북을 할까봐 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까봐 이제 그 뜨는 시간에 감옥에 가둔 이야 얼마나 비울 적에 그게 근데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전 국회의원 태용아 지금은 이제 정부 관료시죠 이분이 방법은 만들면 나온다는 거예요 방법은 만들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감옥이 있든 모릴든 아직 한반도 해방 민족 해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죠 그 투쟁의 과업이 끝나지 않았죠 그 투쟁의 과업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자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그게 핑계예요 그게 이론상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고 나만을 그냥 외국이야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자기는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체제는 이 체제는 실패한 체제인 걸 넘어서 스스로 정당화될 억지로라도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탈북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의 핑계 이야 핑계가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정당성마저 사라진 거예요 김정은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런데 이미 자기 욕망을 노출했어 이제 어쩔 거야 이것도 딜레마예요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벽 4시까지 일을 해라며 지금도 김정은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서류를 보고 서류 결제를 다 자기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조롱할 때 가장 최악의 리더십 아니냐 사람을 믿고 맡기고 자기는 커다란 결정만 내려야지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다 결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비웃지만 아까 말했죠 제가 수많은 라인을 숙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라인을 숙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무능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직접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앉으면서 일해야 되죠 담배에 니코틴은 니코틴 각성제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 내 값씩 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의외로 술은 안 마신대요 매일매일 밤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의 김정은보다 불행할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없을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김정은과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까? 한 달이라도? 저도 한 달 바꿔 살기 이런 거 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음흉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기쁨죠 지금 김정은의 지금 육체 상태 지금 건강 상태로 그런 쪽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점점점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진짜 너무 빨려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작가님께서 한국인의 특성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의 특성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한국의 또 가장 중요한 현안인 남북 문제라든지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되게 독창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사람을 앉혀놓고 칭찬을 쏟아붓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잠깐 오늘 너무 통찰 감사드리고 통찰령인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자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자책방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저희가 우리 두 사람이 준비했던 내용을 사실 반도 못 풀었어요 근데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음에 더 심화해서 더 깊게 우리 한국인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중국 북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현재의 이야기나 더 깊게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 채들 맞다 유튜브 채널 네 얘기를 왜 제가 그거 아세홍 이라는 성이 홍시라서 그거 아세홍 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미 말했습니다 책 사세요 두 번 사세요 이번에 또 개정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개정증보판이 책이 생각보다 잘 팔려서 제 출판사와 저의 생각보다 너무 잘 팔려가지고 개정증보판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개정증보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개정증보판은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록이 소록되어 있습니다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투를 분석한 이야기식으로 분석해서 전투 발발 진행 전개 결말에 대해서 쓴 기승전결 전투의 기승전결을 제 나름의 분석을 쓴 책이거든요 나중에는 그걸 논문으로 제가 낼 생각이긴 한데 그건 나중일이고 일단 독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록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의미로 개정증보판이 나온 가장 큰 이유죠 네 감사합니다 꼭 한국인의 탄생 많은 분들께서 보셔가지고 귀중한 이 사이트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